서산 대산공단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대산읍 독곳 교차로에서 명지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500억여 원을 들여 4차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빚고 대형 화물차 이동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도로입니다. 서산시는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